오늘 날에 이 놈 박씨 제자야 니가 제자를 한다면서 어떤 선생님한테서 긴데업을 모셨는지 업이라고 오늘날에 들었으니 업이라고 지금 딱 들어오는데 너불떼 너불떼라는 뱀 날름 날름 하면서 논에 많이 다니던 너불떼 그게 지금 쉽게 말하면 단지 안 속에 버글버글하고 진짜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버글버글하고 니 배 속에 지금 여기 알을 까고 알을 까고 조금만 만져도 배가 이렇게 아프고 쥐어 틀리고 계속 통증이 오고 뭔가를 하는 날이 되면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견딜 수가 없다 그래 이 자궁을 타고 저 딸들한테 넘나들고 이 딸들이 생리를 할 때마다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 끊어질 듯이 아프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걸 긴데업이라 모셔놓고 업양이라 모셔놓고 이 굿을 했던 그 살들도 다시 한번 벗겨줄거니 그래야라 짐작하란다 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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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옥경의 길문열 그 천지자옥신명님 내 모시고 만조백간의 하의를 받아 어디 조상도 모른다 하늘도 모른다 남편도 모른다 새끼도 모른다 어 허울 좋게 눈에 보이는 새끼 새끼 남편 남편 입으로만 할 줄 알았지 어 네 이놈 조상 원망하지 마라 새끼 원망하지 마라 니 사주가 좋으면 이렇게 살았겠느냐 명없는 너 박씨가정 딱그랬지 누가 시집가라 했고 누가 스무살이 넘자마자 꼭지 따기도 전에 시집을 가라 그랬어 네 이놈 아 오늘날에 들었어니 산지하 조정은 곤륜산이라 수지하 조정은 황하스라 아하 아장지하 세국대 시절 아래 황해도라 구월산에 본을 두고 네 아 진짜 너를 두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들었었지만 이거야 저거야 너무나 많은 조상이 있으니 한집에 할머니들이 둘이서 이식 들어오니 다섯집이면 한집에 세 명씩만 들어와도 몇 명이냐 그 할머니들 아우성들 다 눌러놓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서서 내 손녀를 살려놔야 죄값도 니가 닦을 것이고 네 이 공도 니가 닦을 것이고 네 저 새끼들 살리는 것도 니가 닦을 것이고 네 그래서 오늘날에 잠시 들었었다 너한테 제주재간 주고 동자 얘기해 너는 알 수는 없어도 너한테 와있는 동자 도깨비 동자 우리 박동자 이 할아버이가 보내놔가지고 엄마야 엄마야 죽을만하면 깨워놓고 죽으러 가자 하면 차 돌리고 마음 돌리고 그래 터점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깨비 동자 앞을 서서 제주재간 줘서 엄마한테 돈 한번 벌어보자 한번 가보자 했더니 어디 봉사가 더듬어가 금은 밤에 만나도 이런 인연은 안 만난다 어디 굴속에 들어 앉아가 닦을 일이 없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어 한번 아니다 오면 알았어야지 1년에 서너 번씩 이게 웬 말이냐 돌아서면 3개월에 한번씩 산 사람이 살려고 신을 봤나 죽은 것들을 위해 주자고 산 사람이 죽어 나 자빠져야 이 게임이 끝나나 매맞을 건 매맞고 혼날 건 혼나고 알아가고 깨우쳐가서 네 니 살아나고 저 새끼들 훌륭하게 키워내면 네 욕 3일 안 가고 3개월 안 갔다 네 3년 안 가고 그러면 남의 눈이 무서우면 하늘만 믿고 네 니 몸주만 믿고 청기만 믿고 열심히 조상님들한테 잘못했다 빌면 네 웃을 날이 있고 그래 이 정성 끝에 100일 동안 환란을 많이 준다 법당을 모셔놨든지 어째 귀신당을 모셔놨든지 신랑도 한번 치고 가고 아들도 한번 치고 가고 딸도 한번씩 치고 간다 그러면 혹시나 이게 잘못됐는가 혹시나 잘못된다 의심하지 말고 그래 차고 가더라도 차고 가라 나는 두 번 다시 안 한다 그래서 백일 정성 들이로 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운 차려서 동자의 귀가 앞을 서서 꿈에 선몽을 해줄 거다 네 그러면 신랑하고 잘 의논해서 저 신랑 명도 지켜주고 네 딸내미들도 몸에 혈기마다 오늘은 다 닦아서 주저앉아 주고 네 기도 정성으로 봐서 그래서 네가 업으로 네 사업으로 영업으로 장사로 직업으로 갈 수 있도록 열어줄 터이니 두 번 다시는 하지 말한다 네 이런 짓거리 네 안고 가고 지고 가고 가슴에 불덩어리 하나 얹어 놓고 끄지도 못하고 그 뜨거운 감자를 들고 전전긍긍 안하겠습니다 지금 새끼들하고 떨어져서 삼팔선도 아닌데 새끼들 벌어도 못 가고 네 챙겨주려도 못 가고 네 저 귀신당에 매어서 막걸리 붓느라고 네 하지만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조씨 제자 대감 신역에서 앞을 서시고 네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쓸법으로 네 박씨 가정의 너의 몸주 대감 동자에게 앞을 세워서 네 잠시 잠깐이라도 이 별난 이 상황 100일 동안 잘 닦아내고 네 그리고 안침하고 나면 차례차례 100일 뒤부터 아 이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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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루가 다르게 네 밝고 맑고 건강하게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희망 줄 것이니 네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네 휴 네 이만큼 일러주고 상당실에 자장합니다 굿은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 조상에서 오시는 분들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누구 왔다 뭐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뭐 이렇게 그냥 왔어 갔어 이렇게만 했어요 여태 이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어떤 분이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뭐 이렇게 뭐 타살로 가시고 어디로 왔 나쁘게 가셨고 이런 거를 전혀 저한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다 한 번 한 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제 속이 다 후련해요 다 풀린 것 같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머리도 아픈 것도 좀 없어지고 며칠하고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주